오늘도 열심히 파밍 중인 대장은 순조롭게 보안키 두 개를 먹고 시작하는데 잠시 후 상상을 초월할 통곡이 펼쳐지게 된다 뭔가 소홍기가 나온 게 딱 열면 그로자가 날 기다리지 않을까 그로자? 짜잔! 역시! 삼지기는 이제 와 이게 뭐야 자기장 정면으로 가면 무조건 통곤 나올 거 같고 놀러서 갔대요 자주 번다 훔쳐? 한번 툭쳐보고 와 이게 무슨 엔딩이야 이거?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건가? 와 이거 이쪽 지형 헬인데 원래? 일단 지금은 들어가지 말고 좀 보자고 안 내려? 들어갔어? 뭐야? 뭐야 이거? 어? 뭐야? 말쎄까? 쌍만 떨어지고 차에 바람있어요 동곡하게? 해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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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쳐줄게 이거 저기 저 차가 어? 아 기체 있던 것 같은데? 네가 죽였니 혹시? 얘는 통곡 하던 애고 내가 때리던 건 저 건너편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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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와! 와! 와 이거 뭔데 이거! 이거 뭔데! 나 딱 걸치! 뭔데 이거! 미쳤고 애들 다 와야 돼 수영하거나 일로 오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? 앞에 하나 뛰어오죠 여러분?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딴 데서 못뒤었거든요 우와! 우와! 우와 나 뭔데! 우와! 여기가 핫플리레이 지금 피 좀 쳐요 나 수류탄 많아 자 죽는다 이제 너의 선택은? 와 이거 쉴 힘이 없네 아 7탄이 아 이렇게 되면 이걸 꺼내야겠는데 여러분 일단 야 이거 거의 뭐 이거 무덤인데 거의 이거? 통곡 무덤? 하하하하하 너 세우면 이 서클 아니야 일로 와야돼 너 뭐 어쩔 수 없어 나 안 쳐다볼거이 와야돼 다음 5페이지 아 많이 던지셈 나 여기있음 수영하나? 수영하나? 아프다잉 아프지? 맞았어 맞았어 정박살걸? 뭐 여기까지 뛰어와보던가 와보던가 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개 짜증나겠다 와아 무슨 이런 여기 뭐야 이게 아니 자기장도 이렇게 떠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얘들아 이 차 좀 나와봐라 나 이제 가야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얘들아 나와봐 뭐야 저건 또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얘들아 얘들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 가야겠다 지금 보급 두개 떨어져있다 뭐야 저거 앞에 사람 이 사람 여기 가 뭐야 바로 앞에도 있는데? 이거 쌩 까봐야겠다 앞에꺼 앞에는 쌩 까보고 뒤에 좀 MK해서 잡아야겠어 늑질의 기울이 그 사람 있어도 이거 이제 클리어 아닐까? 요건 이제 클리어 아닐까? 와아 탐 보충 바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엣닙이 지금 두 벌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는 카보펄로 마꾸겠습니다 여러분 두 명이 남았는데 정면에 송사한 적 하나 있었거든요 저기 하나 한 대 오? 1호 오면? 와아 이 판 개꿀잼이네 와아 2대 맞았어요 2대 맞았어요 쪽줄 몰라서 오? 와 다행이다 와 와 와 와 와 이 판 대박 아니 미친 이게 자기장이 여기로 떠가지고 이 길 하나밖에 없는 거 내 앞에 딱 떨어져가지고 야 야 와 와 대박사건 와 이게 시작이었죠 여러분 이 친구가 얘가 나한테 맞은 애야 반피 달아있단 말이야 얘가 하다가 얘를 치고 여기서 아 차가 터졌구나 차가 안 멈춰지고 아 자 여기서 이 친구 자꾸 이제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아 이 친구 피를 못 채우고 탄찬도 안 돼있네 와 여기 짝대기 봐 여러분 나 여기서 정확히 10킬로 남았거든요 지금 이제 3킬이에요 여러분 얘 포함해서 여기서만 8명을 잡은 거야 못 모르고 뛰어오던 친구 앞에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타 반대 맞고 당황스럽고 여기가 어딘가 싶어요 지금 어? 바로 다음 손님 어 얘가 대박이었어 옆으로 피해가지고 차 한 대 더 있는 거거든요 이걸 피해서 딱 돌아 넘어갈 생각을 했어 얘는 나 일부러 이때 와 이제 죽을 뻔 했구나 또 바로 다음 손님 하하하하 수류탄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서는 여기 세울 수 밖에 없었다 이 친구는 하지만 세워도 미래가 없다는 거 수류탄이 겁나 많았거든요 오 야 이게 안죽어? 역시 이게 안죽었어? 뭐 여튼 죽고요 그 다음부터 난 처절하죠 애들이 이 친구는 이제 앞에 있는 건 아니니까 못들어온 거야 이 친구부터 왔죠 올 수 밖에 없었어 이미 하지만 여기서 아아 최종병기 이 친구 처절했지 연막가고 이 앞까지 붙였는데 어? 수류탄 앞에 날아오지 어?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제 차 세팅하고 있는데 또 뒤에 누가 뛰어오는 거야 여러분 얘가 차 세팅하고 있었거든 근데 나가려고? 바로 서 와 바로 헤드샷 와 이때 애 딱 깔끔했죠 이 친구 진짜 어이 없었을 거야 스킨을 보아하니 좀 짜세가 나오는 친구 같은데 와 그리고 여기 요즘 이 친구 저 밴드 오 오 와 방금 바운드 내는 거 봤어? 통 빵 크으 잠시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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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 몇 개야? 하하하하 잠시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봤어 여섯 일곱 여기 아홉 하하하하 너무 어짜꼬 뭐 아니 넘 Porsche 한 개 뱋 뱋 뱋 데 뱋 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